아 제가 누군지 알고는 오셨겠죠 그래요 네 가끔씩 가끔씩 방송 다 끝나고 난 뒤에 손들어가지고 그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누구시죠 네 그런 분들 좀 계셔서 오늘도 그럴까 싶어서 겁이 나서 옆에 계신 꽃다운 분이 누구냐 하면은 가수 네 선주씨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좀 보내주세요 아 pensar 받아оть 으 아 아 사실 들이 좀 만약 오셨기 때 몇 이상 더 네 사랑하죠 아니 저는 한국 음악 벽 Damit 한거 hjap해 이 Sequence 지금 골목선 since 예상 조항 50ấy vais 시작합니다 신성호 추진 위원장 님을 모시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네, 박수 드릴게요. 박수 드릴게요. 박수 드릴게요. 그름끄리가 아무리 바로 네, 서럽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신대성 선생님하고 참치했던 제일 가까웠습니다. 철치인이셨죠.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음악을 한다고 하실 때 신대성 씨가 군에 제대하고 메코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정잖아요. 아까 저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젠틀하고 아주 여러분이 이남입니다. 자세히 멀쩡해집니다. 만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난 첫날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호 회장님께서 여성은 물론이고 남자도 인물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어색한 테스기로 쟤네도 찬물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정말 체중품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아까운 연세에 우리 옆에 떠나가서 찬물 가슴이 아팠는데 자, 오늘 찬물거보다도 감기가 좀 하시겠습니까? 이 분이 있으십니다. 네, 우리 편하게 제가 질문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성 참 아까운 친구 5년이 벌써 통전한 일로 온 일이 되었습니다. 참 심사였죠. 우리가 1970년대 중반 국가로서는 3차 오래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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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정말 전 국민은 요즘 K-POP에 강남스타일을 마치 큰 회오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노래 헤트란이 그때 탄생이 되었습니다. 송대관 작사 신대성 작품 송대관의 노래 그 노래로서 송대관도 이락 팝가수가 되고 또 신대성도 톡 플러스의 작곡가가 되고 그 노래로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고 하면 된다.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제맘에 어떤가의 원고시다. 사는 이런 삶의 의욕을 일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국민가요였습니다. 네. 우리가 노래를 우리 이오섭씨도 많은 작사 작곡을 알고 계시죠? 네.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MC보다는 사실 저는 지금이 작곡가입니다. 이제 작곡가 나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중가요가 대부분 사람과 이별로 써야 한 90%가 넘는 노래말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헤드랄처럼 헤드랄처럼 헤드랄은 거의 우리가 금국 이래에 국민가요,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노래는 헤드랄이 처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가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작품은 그렇게 만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대성 작곡가가 만든 헤드랄의 법은 요즘 강남스타일 못지않게 전국을 그렇게 회오리 치듯이 우리 정만도 가슴에 파고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산문이 헤드랄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시켜주셨는데 누구보다도 산문을 가슴이 뜨거운 분이 바라리기 시대장님이실 이 자리에 또 균한 분들 소개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물심이 남문으로 지원해주신 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우리 대중가요를 가장 정말로 가장 잘 이해하고 지원해주시는 이분이 가장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 구청장 문소장 문석진 구청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 제가 이왕 인사 드리면 소원합니다. 받아서 제가 짧게 잡힌서 드리겠습니다. 서대군 자치신문의 황율룡 사장님. 서울신문의 유성호 사장님. 그리고 또 지구당 위원장이시죠. 김영웅 위원장님. 우리 연예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서대군 출신 서울시의원으로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문형주 시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으로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가 장수기 부위원. 이 두 분은 제가 5월 11일 유권자의 날에 제가 유권자의 날을 선축지 공무원들. 제가 실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두 분 진짜 유권자 대상을 제가 갖다 그랬었네요. 다시 한 번 다시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 또 집안 어른이십니다. 우리 서대문 문화원 원장 신현준 원장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도 제가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자 오늘 이 큰 추모제가 끊기까지 또 무력으로 많이 있으신 우리 신상호 회장님께도 두 분 안패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우리 신상호 회장님은 추모음악제나 해서 뭐 숙연하고 이런 분위기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신대성을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노래 부르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신대성 잡고 또 가수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고 이 밤을 정말로 즐겁게 절기시야만이 우리 신대성도 저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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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에 정말 많은 어 힘을 보태셨다면서요. 네 그 저희 특별히 신상호 저 선생님은 저하고 절친 선배님이시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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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구민 화합에 정말 큰 경인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구민과 우리 음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환하게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상호 선생님이 다 소개했는데 앞에 전원주 선생님이 오셨는데 고급을 한가봐요. 아 정말요? 정말 이 스프스타를 위해서 잘 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주 선생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고민도 해보고 고민하다 하다 안되거나 저 남산산시대님한테 내가 용어하던 때가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은석재님 분석자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작곡가 선생님이 저희가 어려울 때 희망을 주고 대중가요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셨는데 추모회를 가지면서 우리 신상호 회장이 말씀대로 수연이 있지 말고 오히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또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신대성 작곡가 선생님에 대한 저희들의 애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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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Colombици admins 트 screen 네. 네. 어 18 mounted 네. 투